야 뭐야 뭐해 아니 뭐해 바보야 다시 됐어 레알 어? 왜 안 올라가지? 여기서는? 이상하네 요상타아 좀 올라가서 가야되나? 좀 올라간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 갑작스러운 홀드컵 아재개그에 잠이 달아났대 네이파마잘 네이파마잘 자야지 동료가 죽었는데 그러고보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어 이거 뭐야 이 빗기둥은?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나 고마워요 오늘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모두 행복하세요 또 뭘 끊어서 아 쟤를 내려서 꼬갠다 오래된 항일지 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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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 하하 뚫고 들어간거 보니깐 바닥이 멀쩡한데요 음 과연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심쿵 분명히 바닥으로 떨어진 그것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는것일까요 하하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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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라라는 여자랍니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요 당신만 아세요 열일곱살이에요 살금살금 보세요 요리조리로 백문동전 감사합니다 백문동전 호환 고맙습니다 백문동전 호환 백문동전 호환 아 여깄다 유후우 백문동전 호환 설마 위로 올라가는 거였을까 설마 아니겠지 이렇게 오는게 맞겠지 반대로 조 뒤쪽이 뭐가 있는듯 됐어 아냐아 나라 힘쎄다 나라 다 부순다 나라 올라간다 아 아 아 어 얘 어디갔어? 떨어졌어? 스킬 등반 스킬이 높아지면 횡단속도가 빨라지고 추락시 입는 데미지가 줄어듭니다 예리한 통찰력을 이용하면 주변에 숨겨진 보상을 찾을 수 있다 모든 무덤 입구와 위치가 지도에 표시된다 헌총 라이플 샛건 라이플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더는 아무도 죽게 하지 않겠어 적은 제외 아까 저 밑에 뭐가 있었거든요 활부품 나이수 수수수 베이스캠프로 가기 또 뭐 없나 보소 보물? 보물 없습니까요? 도구 그렇죠 아 피곤해 안졸려요? 정말 체력이 대담들 하셔 떨어진다 라라 짬프한다 아 아이쿠 아야 어머나 깜짝이야 ㅋㅋ 깜짝이야 오우 깜짝이야 오우 레이프 나간다 내려간다 롤롤롤롤롤롤롤 길인줄 ㅎ헛흐헣흐흣 지름길이죠 지름길 어쨌든 내려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날아간다아 아흑 엄마야 죽을 뻔 엄마야 지름길 확실한가요? 아 그럼요 어 저기 뭐있는데? 저거 쏘고 싶은데? 으음 아야아 아 깜짝이야 하하하하하 왜 털어지면서 자꾸 총 쏘지에? 저거 안터지는거였어? 아 내 총알 총알 너무 아깝다 사서 고생 봐봐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지름길이 맞았다 이거 뭐야 어? 꽃게 간장게장 양념게장 또또 맛있다 꽃게 오케 어 너 잘 움직인다 야야 크으아 꽃게찜 꽃게찜 아 무슨일이 일어났지 당연히 일어났지 안일어나겠니? 아 아 얘네만 보면 열불 나가지고 랩 랩 랩 랩 랩 랩 죽었다는데 지금 맘 편하게 지금 생선 먹고 배부르다고 저러고 있는거야? 너무 싫다 너네 액션은 잘 만들었는데 스토리 라인이 융 몰입이 안된다 몰입이 스토리가 자 액션 땜에 한다 내가 소시오페스들 소시오페스들 묘하게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니죠 맞아 다 맘에 안들어 그네 또 뭐 나 또 뭐하라고 영구기지를 기어올라그래 이놈들아 너무한다 너무해 이놈들아 나 혼자 가라고 저기 뭐가 뭐 자꾸 번쩍번쩍하냐 저기에 심쿵 아 심쿵 사키빛님 감사합니다 솜님 덕분에 새벽이 심심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쪽이네 고맙습니다 심쿵 라라만 죽을 곳에 남아진 민폐그룹 그러니까 고맙습니다아 저 지금도 지금 라라보고 지금 기어올라그라그러고 지들은 앉아서 쉬고 있잖아 지금 어? 저것들 어디갔어 저걸 어 저기 먹을거있다 응 덕분에 먹을걸 찾았다 어 돼지 한돈 한돈 어딨어 돼지 저기있다 한돈한돈 오케이 잡았다 어? 도망가버리네? 통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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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네 한방에? 우와 쟤네 한돈 야 그렇지요 어? 안죽어 야 얘네 무적인데? 얘네 무적이야 어 잡았다 오케이 아 드세요 석권인들 드세요 드세요 아 맛있게 드세요 어 이거 은근히 뭐가 많네 잘 찾아보니까 이것도 이것도 쏘는거잖아 우호우 야호우 엇 뭐야 이게 다야? 에 Mis gg elles 어? 밑에 있다 어? 무덤인가? 숨겨진 무덤? 똥구이 한마리도 다 나눠주시는 손님의 차비 나눠 먹어야지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뭐지? 왠지 들어와선 안될 곳을 들어와 버린 것 같은 이 느낌은 뭘까요? 이게 숭배의 장소였대요 한때 숭배의 장소였대요 여기서 뭘 하는거지? 내가 묻고싶다 일종의 어장인가? 어장관리하는 덴가? 응? 저거 뭐지? 여긴 뭐하는 덴가? 얘를 돌리면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억! 억! 아 깜짝이야 너무 놀래버렸잖아 자 쟤를 저기로 보내고 나서 오오 오오 제가 돌아가고이요 이걸 타고이요 넘어가고이요 아이 구독 감사합니다 암마야! 아이 짜잉나네 다시 해야돼? 돌리고 돌리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돌아가고 돌아가서 점프하고 점프하고 올라가고 점프하고 올라가고 이거를 못가나 일로? 제가 아 쟤를 막았어야 되나? 아 왠지 그랬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쟤가 여기서 오기 전에 땡겨서 여기 딱 가둬놓으면 아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애 그죠? 그럼 다시 가야되는데 귀찮아 버리고요 뒷차나 버리고요 돌린 다음에 간 다음에 빨리 가서 올라가서 빨리 빠빠빠빠빠 빨리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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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 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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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라 그렇지!! 막아주세요! 아아 이렇게 오오오 오오... 빠른 판단 좋았다 계속 기다렸으면 또 못갈뻔 아.... 제가 더 밀어줘야 되는구나 저기서 임ymymymym 아아 short 이의 이여 또 보물 찾아서..하나가 들고갈거지 너 요마 이 많은 보물 중에 하나만 들고 간다 그럴려고 여길 왔니? 같이 힘주게 됐어 그니까 매그넘 권총 좋았구요 자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거 합시다 이 무덤 이런거 깨는 재미도 있긴 있어요 그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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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지금 못가는거니 여기를? 지금 못올라가는것입니까요? 일로가면 되겠죠 참나 천하의 라라가 저길 못올라가? 아 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 갑니다. 갑니다. 오! 아, 안돼! 똥구이! 한돈! 국내산! 사베큐! 좋았다. 맛있었다. 요쪽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왜 자꾸 모험하고 싶지? 하라는 거 안하고? 지금 이럴 시간이 없을텐데? 자꾸만 모험이 하고 싶네? 갑니다! 가야지! 할 거 해야지! 으으으으으으으으으악 으엇 어이구어이구이구이구이구어 놀래부러라 툭하면 형으로 쏜다? 어디로 가야돼? 여깄다여깄다 여깄다여깄다 엄마야! 엄마야! 김강민이, 어서오세요. 조금 피곤한데,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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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흐어어어어어어어엉 으흐 으윗 으흐 으흐 일로 올라가자 됐어 흐흐흐 힘들었다 또 뭐 어디 기어 올라가는데가 있나? 어 뭐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지? 여긴가? 흐흐흐흐흐흐 영심님 잡혀받고 왔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아 제 공포라디오는 목요일 1일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영심님 지금 방송하세요? 으이 으이 짜 아니 영심님 도대체 방송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길래 이렇게 한명씩 한명씩 보내시는거야 ㅇㅋ 아 어어 왠지 아닌거같애 이거 아닌거같에에에에에에에에에아아ㅏ악 형십니 같이 오셨어 아 저걸 땡기는거구나 첫째가 잘 자다가 아프다고 갑자기 막 울어서 애기도 깨고 잠은 다 잤네요 아이고 아이고...어떻게... 얼마나 아프면... 아이고...빨리 나아져야될텐데... 흉...흉 앉아야될텐데... 요새... 이 정도면 점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올라가야되나 여기를? 아! 점프할 수 있었군요... 그랬군요... 아이고... 좋았다... 흑쩌... 어그로? 아니 어그로 아닙니다... 어이...아니아니아니아니아... 죽을 뻔했다... 괜찮아요...본방도 아니고... 게임방송인데요... 뭐... 우후...우후...우후... 어.. 휴양 안지고 나와야지 당연히 한동안 많이 힘드실 거예요 잘.. 이겨내시고 이 고비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더 더 멋지게 예쁘게 성장하기 위한 액대엠이겠죠? 그렇게 믿는 게 좋겠죠?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으쌰 아주 좋았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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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렇게 많았어? 흐흐흐흐 아하하하 야 우어어어어어 완전 놀래버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지 몰랐잖아 ㅎ 으이씰 로라 진짜 고생이 많네 그러니까 오픈 그게 애들이 한 번씩 성장하기 직전에 한 번씩 그렇게 아프거나 사고가 나더라구요 신기하게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가 있나봐 진짜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그거를 이제 너무 심하지만 않을 정도로 진짜 말 그대로 액땜이다 싶을 정도로만 그렇게 아프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 정말 부모 가슴이 찢어지죠 힘내시구요 진짜 말도 안 돼 나는 진짜 아 이거 아무리 게임이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난 못살아 살수가 음따 라라야 앞으로 살면서 겪을 수많은 노고를 기억이 안 날 때 한 거 아닐까요? 와 이렇게는 못산다 아 아 아까 그 얘기 아까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 궁금한 소리 뜨끈 앙 이거 내려가도 되겠지? الك 사 장에서 그냥 공감해주는거 밖에 없죠 뭐 죄송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공감밖에 없다 죄송해요 공감이 최고의 위로란 말도 있죠 나 어떡하니 아프네 오 깜짝이야 왜 라라만이 고생을 하냐구요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으로 태어난게 잘못이지 너무 너무 화가 나는것이구요 어디갔어 무슨 목소리 들렸는데 저기 근처에 있을때는 못한대 캠프를 어미야 여기있었구만 콕! 콕콕콕 콕콕콕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콕콕콕 콕콕콕 난 이게 제일 좋더라 뒤에서 콕콕콕하는게 제일 좋아 어허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다른 공포게임 주인공들이 이거보다 더 심하게 고생하진 않았는데 말이야 어 소음기 조용하지만 데미지가 낮아집니다 어? 조용한데 데미지가 낮아진다구요? 네반데요 파편수류탄 뭐야 좋아 어? 리조님 안주무셨어요? 관리자분들 조용하시길래 다 주무시는줄? 약간의 저긴 뭐지? 뭔데 저기 뭔일이 빛나지? 아 그림그리고 계셨소 멋쟁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책 아 뭐야 문 여는건 아무것도 아니었나봐 뚜뚜뚜뚜뚜 비리비립 뚜뚜뚜뚜뚜 비리비리빕 도대체 뭐야 여기 정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있는 것 같애 저기로 가야 저기 어디 정확하게 똑바로 또박또박 말해줘 저기 어디로 가라고 나에게 말해줘 어디에 걸린거야 엘리베이터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이것을 저네가 빛나고 있고 다른데는 빛나는 것이 없고 뭘까 뭘까 내려가도 뭐 아무것도 없던데 엄마야 아 아프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아아아아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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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른거야? 아 저기서 쫘 Guerra 여기서 올라갈수있나 아 이렇게 하라고 으이 plupart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괜히 고생했네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도 이제 계속 뭔가 하다보니까 뭘 해야 되는 줄 알고 예 김광님 주무세요 조금이라도 주무셔야 돼 진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조금만 근데 그 다음에 어? 못 올라가? 그 다음에 포잉 포잉 이이이이이이이이이게 불친절해 이것도 갑자기 잘나가다가 저 너머로 가야되는데? 응 저기로 가야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를...얘는... 아 저기 넘어가는 데가 있구나 있구나 아 진짜 됐스 올라가 뭐있나? 엥? 늦은 시간인데 게임하시네요 아 이른 시간에 하는거죠? 어 제가 잠이 없어갖구요 좀 전에 일어나가지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께 잠이 없어갖고 아침잠이 없어갖고 깨불었단게요 어 뭐야 여기 어떡하라는거야 아항 미끼를 물어버린 것이여 아항 세개를 더 풀면 엘리베이터가 떨어질거야 아 이걸 풀어야된다는 소린데 아 이걸 풀어야된다는 소린데 귀여워 들어갈수도 없고 어 어? 뭐 떴었어 방금 됐다 아이씨 누르는거잖아 못들어가 못들어가 이거 어떻게 풀어가는거야 아 아 위로는 아닌데 뭘 지금 해야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될지를 모르겠네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밀수가 있나 얘를 그건 아닐거 아니야 배틀그라운드 이거 아니고 뭘까 도대체 이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알았다고 나도 풀고 싶다고 알았다고 나도 풀고 싶다고 되게 쉬운건데 내가 지금 못하는거겠지 그쵸? 알고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정신 못차리고 잠을 못자갖고 해롱해롱하는걸거야 잘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닐거야 흐흐흐흐 뭘까 근데 어 여기 뭐가 있는거 같애 그렇지 야 이게 안보였어 와 진짜 너무한다 이게 맞나 이게 맞는지도 의심스럽구요 뭐야 여기는 뭐야 여기는 여기 약간 헷갈리다구요? 어 많이 헷갈려요 지금 흐흐흐흐 게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상해졌어 네 캐릭터 이쁘죠 캐릭터가 이쁜데 승질이 난다 흐흐흐흐흐흐 점점 우리 라라 라라 화난다아 라라아 라라 지금 기분이 몹시 좋지 않다 히트 주지마세요 왜이렇게 자꾸 힌트를 못주고 싶어서 안달입니까요? 저기 건너편은 어떻게 가? 어? 잠깐만 어 여기 뭐 있다 저거 뜯는거잖아 저거 어디로 가서 뜯지 저거를? 어? 어 여기 위도 뭐가 있어 지금? 잠깐만 어 여기도 뭐가 있고 여기도 뭐가 있고 타고 못 올라가나? 땡기기만 하냐 너는? 뭔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긴 합니다요 저것도 저것도 뿌기는건데 저거 오케 이쁘겠고 어머 깜짝이야 어 내가 이미 올라오는 데구나 여기 올라와봐 얘들아 못 올라오니? 올라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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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올려놓고 어 잠깐만 톡! 일단 올라가볼께요 어 일단 올라가볼께요 여기선 지금 더 올라갈 수가 없죠? 밑으로 내려가볼께요 옴마이야 아프다 왔다갔다 아 일로 올라갈 수 있네 음 으 짜 일단 다 해보자 할 수 있는건 다 해보면 되지 어? 그렇게 말야 사람이 쪼금 막힌다고 해서 바로 그냥 알려주세요 하면 안되는 것이죠 요거는 틈레이더라는 게임입니다 쟤를 지금 올릴 필요는 없.. 아냐 올려서 올려볼까 한번 온김에 올라온김에 일단 올려봐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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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이렇게 되는데 내려가는게 없잖아 안에는 내려가는 키가 없네 헐 아이고 빼는거요? 요..아니 밑에 톱니 밑에 톱니를 빼는거에요 밑에 톱니를 빼는건데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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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일단 내려봐 오우 내려놓고 엄마야 아닌데? 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기 위에 뭐가 있네? 와 진짜 어렵다 여기 으쌰 여기서? 와 됐다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억 대박 이제 또, 나머지 두개 네 이렇게 되는 것 같애 그러면 저기요네 3층이고 2층 2층이 여기죠? 2층은 했고 3층 그럼 4층에? 4층에도 뭐가 있다는 소린데 그럼? 3층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요 4층도 올려봅시다 저쪽이네 어? 저쪽인데? 여기를 어떻게 가지? 저건데 저긴데 여긴데 여긴 데 여 어떻게 올라가지? 에 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질척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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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짜증나는게 재밌어 또 근데 그래서 더 짜증나 재미없으면 포기라도 하지 내가 아 이거 도저히 게임 못하겠습니다 포기라도 내가 할텐데 어 아프다 구석작은 더 길어요 구석작은 좀 한참 뒤에 해야겠네요 어떻게 가지 여기를 여기를 넘어오는 데가 있나 안에? 넘어오는 데가 없는데 여기서 3층에서 눌러서 4층으로 올라올 때 빠져나가서 가야되나? 우와 말도안돼 진짜 그런곳인가? 아 3층에서 눌러서 내려가면 여기서 뛰어내려야 돼 4층에서 또 눌러서 올라올 때 뛰어내린 다음에 아예 아파라 여기서 나가야돼 와아아아 야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힌트가 무슨 소형이야 그리고 제가 이.. 어 진짜 도저히 모르겠어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라는 말에 나오기 전에 힌트 드릴까요라는 말 먼저 하지 마세요 괜히 혹하니까 내가 괜히 혹해버리니까 엄마야! 아아! 다 깨놓고 죽었어 참여하려고 이걸 깨신거예요? 그거는 스포잖아 늦은 시간까지 지르는 방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깬 거지? 지금 설마 안깬 걸로 나오진 않겠지? 헐 설마 그대로야? 아니 참여를 굳이 할 게 뭐 있어요? 게임에 게임 방송에서 참여할 게 뭐 있어 같이 보면서 이 상황 보고 같이 웃고 떠들고 얘기하는 거지 게임 방송에서 공략을 참여한다는 거는 스포 밖에 없는데? 끄지 않아요? 아니 이쪽 거 잠깐만 나 지금 방금 죽어가지고 어? 아니네? 아니구나 그냥 저기 한 개가 남은 거구나 그냥 얘가 남은 것이었구나 얘는 어떻게 깨 그러면? 얘 아까 내가 안 깼었나? 그냥 게임 방송은 같이 그냥 보고 즐기는 용도로 봐주세요 뭔가 내가 이걸 깨는데 있어서 이바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굳이 이쪽은 구멍이 어딨지? 그렇죠 진정한 겜방의 재미는 제가 헤매는 거 제가 당하는 거 라라가 갑자기 막 미쳐서 날뛰는 거 길이 어디냐고 어떻게 가야 되냐고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보면서 그냥 즐기는 거죠 흠 겁나 못해 이러면서 속으로 아 내가 발로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뭐 이러면서 다 알아요 할 행위는 뜨끄미하지 말아요 다 아니까 응? 쟤 뭔데 왜 안맞아? 얘야 얘야 너 왜 안맞니? 나에게 보물을 주지 않을래? 아 내 쓸데없는 아 바보 흐히히히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우흐흐흐 pus 얘를 지금 포기해야되는데 말이죠 아예 아파라 하나가 남았단 말이죠 어? 맞게 쓴거 같은데 저기에 공포방송은 여기 맞는데 요 바로 밑을 내려가면 되는구나 공포방송은 목요일 일요일 11시부터 보통 1시 정도 1시에서 1시 반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되겠다 여기서 올라가면 된다 오늘이니까 방송하는 날이었구요 오늘 11시에서 아까 오늘은 좀 늦게까지 했죠 하고 다 끝나면 이렇게 뒤풀이로 게임 방송을 하든가 뭐 여러가지 하고 있어요 깜짝이야 자 봐 내가 헤맨 뒤에 있겠을 때 성취감 이 성취감 이 성취감 얼마나 좋습니까 저 있어요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오지 마세요 어휴 휠랄림 어서오세요 바로 옆에 있죠 지금 이 사람 바로 옆에 있었는데 간건가 이쪽에 있다 이 사람 바로 옆에 있죠 음아 쫄깃했다 5시가 다 돼가네요 딱 5시에 끌게요 5시 되면 아직 깨려면 모르겠지? 와 진짜 길다 드디어 도착했다 레코님 계세요? 계시면 얼마나 남았는지만 알려줘 이게 스팀으로 다운받은 겁니다 비오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곧 업로드 영상 들으면서 잘 수 있겠군요 지금 오늘 오늘 방송한 거 다시 보기 기다리시는 거야? 헬복을 해서 죽었구나 제 편집보는 10시에 업로드 되잖아 무편집 오늘 방송한 거 지금 기다리시는 거죠? 그거 인코딩 되는 거 기다리시는 거지? 그거는 지금 볼 수 있을 건데 지금 방송은 제가 한번 방종하고 리방한 거예요 게임 방송은 제가 한번씩 리방하거든요 명심 있니? 아 편집본 나눠진 거 10시까지 안 잔다고요? 10시에 업로드 되는데? 진짜? 근데 곧 업로드 된 거 들을 수 있겠군요 하신 거야? 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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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